이런게 뭐 그리고 서포터들이 대거 밴된 시점에서 어차피 근거리 서폰들이 나왔잖아요 상대 레오나 같은거 그렇지 이런 픽 상대로는 션 서포스도 괜찮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맛이 좀 사는 느낌이 어쨌든 리브 샌드박스의 나루란 챔피언이 한타도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사이드를 도는 게 장점인 챔프거든요. 리브 샌드박스와 아프리카 아프리카와 리브 샌드박스의 1세트 시작대표는 거의 동일합니다. 양 팀 모두. 약간이나마 갱주도권이 있는 쪽은 오리아나라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충격파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바로 전면을 빠져야죠. 따라가보나요? 오! 꽂았습니다! 레오나가 돌아다니면서 좀 밀어내겠다. 레오나가 막아주면서 최대한 딜레이. 프로퍼가 D로 게 많이 받긴 했어요. 기인을 버티면. 쇠타고 엠펀드 쩍 엠펀드! 썸이 변신 직전 도발 타이밍이 막혔어요 레오나 잡고 플라이가 나가고 그럼 2대0입니다 아프리카 프리스의 단계 점프가 그리고 지금 눈을 먹었나요? 에스 그렇게 나가면 아아 그쪽까지 여유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리엔즈도 와아 요쪽으로 자 도발을 살려고 아 근데 레오가 레오가 한입 레오나 CC에 이어지는 지갑편으로 충격파 이런 것만 잘 들어가면 고개 들이밀면서 도발 도발 이러면 CC 연계가 좀 애매하게 되긴 했어요 어 플라잉 플라잉 살짝 빠지고 어 충격파가 맞지않았고 그래드가 핑퐁하고 아 여기서 한 번 난다 더 올라가는데요 레오 이게 뭔가 좀 아쉽거든요 주문사람이 없어요 쉣 자 이제 이후둡 잡아야죠 어 플라잉도 보이며 서빙 자 자 두껀드리면 죽어요 어 이게 한타가 지금 어 뒷도발 뒷도발 네 그리고 오른쪽에서 가신거다 어 그에도 서빙 잡았어요 이제 현재 2대1 양쪽 다 숨막히는 한타가 이어졌는데 일단 타겟팅이 조금 불명한 한타였고 빅토로가 집에 갔다고 봐요 한 번 그어줄까 어이구 그래도 와 쉣 잡았고 나한테 죽어라 너도 죽어라 어 쉐럭발 잘못하면 이거 위험해요 더블 버프 부대사 더블 버프 빅토르 예 4구여 어 길을 막아요 플라잉도 넘어갔지 넘어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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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깊어요 깊어요 털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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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리아나가 점멸까지 쓰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예 아 근데 오리아나 점멸은 좀 아깝긴 하죠 네 주도권 이번에 먹을 것 같은데요 네 먹으면 서미지 버티면 텐트는 윗쪽은 이어 이거 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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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라서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네 빨리 pessoa 자꾸빠져야겠죠 네 그리고 기다렸다 네 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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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드리블 필 cant 실력 looks 와 베이컿 들어와 들어와 왜 그냥 지금 3대1? 4대1? 네 그냥 알아서 하겠다 이거 맞습니다 이게 드레드 이달니가 due선답게 Ellerp 절벽 절벽 그래도 이번에는 플라이가 들어와 easiest 어ullaboards 어! 이게 감당! 감당이에요! 그래서 잡아냈고요. 충격파까지 확실하게 네, 그 다른쪽은요. 아래쪽은요. 아래쪽 서비스는 네, 서비스는 계속 배로받고 서비스는 일로! 서비스! 자, 카이사가 올라옵니다. 카이사, 공허 척 같은 거 맞추고 한번 플라잉 나옵니까? 도발! 틀어놨어! 틀어놨어! 아니 근데 이거 페인트 너무 센데요. 상대팀에서 소비스 선수가 서운 느낌으로 라인전이었거든요. 아랫카나 대놓고 seinem템 탑만 보고, 리블셈박스는 탐부에 볼 수가 없어서 탑을 좀 방치하는 느낌이 드다보니까 CS차가 벌어진거였는데 그거 한방에 좁혔어요.. 여러가지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이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블셈박스가 그냥 유리합테니까, 그래 Sven 3스탭까지도 연결할 가능성이 높단 얘기죠 1분 안 쪄! 건물 과감히 꼬꼬! 잠드박꼬! 합격 봐! 왜? 네! 빠져나왔고요 그냥 전멸 빼는 거죠 이렇게 막으로 가죠 이거 재미있는 조항이에요 이제 가요 그래서 치나요? 치나요? 모르겠고 용은 먹어야죠! 그러니까 바로 가야죠 아프리카 프렉스는 그러면 리브 잠드박스 병력을 많이 나눠야죠 바로 막을만 해요 지금 빛이 뛰면 바로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죠 아프리카 프렉스도 그럼 아프리카가 한 건 뭐죠? 아프리카가 한 건 일단은 탑 2차에 밀었습니다 그리고 바텀 쪽 라인 관리 좀 했고요 바로 쪽 시야 장악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4융은 넘어갔고요 그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리브 잠드박스! 네! 네! 0은 먹었습니다 그럼 카메 와라! 타워 깼고요 카메 빨리 와라! 진짜 오게 해야돼요 우리가 바로를 쳐 그럼! 카메 와를 쳐! 리브 잠드박스! 바로 쳐! 안 와? 네! 그리고 이거 혹시 바로? 바로? 카메 들어가요! 카메 들어가요! 카메 들어가요! 카메 다 들어오는데 카메 다 들여 들어가서! 와!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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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크로커가 진짜 엄청 크로커가 뺏겼으면은 그냥 먹었으니까 다닌 바라! 진짜 무서웠어요 이게 먹었는데 이득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게요! 억제게 반나를 갖고 미드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의 미드! 아니 만약에 뺏겼으면 게임 끝까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빨리! 그러면 불단을 해서 오! 근데 이 한 번 더 빨리! 둘 차! 둘 차! 어! 그리고 서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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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 장로! 장로까지! 프레스! 에이스! 드리브! 프레스! 마지막에! 마지막에 서미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정량한 버텔 운영이야! 지가 막힌 움직임! 그리고 페이트가 적절히 와줬고 필요할 때 와서 역할이 좋고 그래서 벌트 끼를 먹은 다음에 우물 끼를 할 사람이었습니다! 다 합격을 했기 때문에 넥션 깨면서 취재! 잘하시고 어 아 아 한번 빼봐 한번 빼봐 한번 빼봐 아 버스로 올게 미달이 미달이 막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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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달이 미달이 십구나 치킨 아 토네 한 번 쓸게 이제 잡았어 잡았다 오케이 됐고 응 아 데이터 상 와 데이터만 봐도 한타가 거의 없었다는 게 드러나죠 네 그래프의 함정 숫자가 낮습니다 제일 높은 게 13, 14분 경기인데 판타 안 했어요 아프리카 프릭스 진짜 다 내주고 게임한 것 치곤 그것보단 잘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그럼 결과가 1패입니다 그냥 그렇죠 이게 또 꽤 의미가 큰 게요 아마 아프리카 내부 적은 나로 주고 카운터 친다는 조합을 준비한 것 같아요 리브 샌드박스와 아프리카 프릭스의 첫 경기로 오늘 분석 데스크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수빈이고요 옆에는 빛돌림 고릴라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빛돌아 환석입니다 2주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릴라 강범입니다 저도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근 1승을 챙기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던 아프리카 프릭스와 연패를 끊고 도약하고 싶은 리브 샌드박스였는데요 리브 샌드박스가 첫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밴픽에서 리브 샌드박스가 리엔즈 선수가 즐겼으면 챔피언들을 다 밴했는데 결국 쉔을 가져갔죠 이런 서포트 저격변은 사실 아주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LCK에서 세라핀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선수가 리엔즈 선수다 보니까 약간 저격변 한 것 같고요 또 리엔즈 선수가 원래 이제 좀 독특한 챔피언을 잘 하고 요즘 레리 약간 독특하지만 잘 나오고 있는데 라인전이 좀 우유를 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격을 해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름의 아프리카는 돌파구는 잘 찾은 것 같아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서폰막픽보다는 아프리카의 네 번째 픽 때 카밀 자리에 다른 서포터를 무난하게 뽑아넣고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레오나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카밀을 먼저 뽑아놓고 리엔즈의 시그니처 픽인 쉔을 마지막에 꺼내들면서 미드에서는 약간 메이직끼리 서로 지우는 모드로 들어가고 결국에는 카밀 쉔 플러스 나중에는 카이사까지 사이드를 한 번에 좀 뚫어버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조합적으로 살리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사실 경기 내용을 놓고 보면 드래곤 쪽을 계속 리브 샌드박스가 차곡차곡 쌓는 가운데 아프리카 프릭스가 전령을 챙겼던 것도 아니고 또 과감하게 나라 쪽 다이브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 실수와 상대의 좋은 플레이어 겹쳐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리브 샌드박스가 그냥 기본적으로 한 타임도 있고 본인들이 오브젝트도 다 챙기고 무난하게 물리면서 아프리카가 조급해지니까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이거 막으면 돼 그걸 그대로 막아서 끝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을 앞둔 시점을 먼저 볼 텐데요 이 시점에서 아프리카가 용을 주고 발원이라도 가져와야겠다 했지만 그 교관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양 팀의 이거는 목적이 시야 장악에서도 명확히 보이는데 발원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리브 샌드박스의 시점을 놓고 봤을 때 모든 와드가 블루 쪽에 집중이 돼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대 드래곤 침출을 막고 카메라에 끊기는 걸 막겠다라는 거에요 제일 중요한 게 근데 발원 농지에 저 핑크 하나가 진짜 너무 중요했습니다 네 반대로 레드 쪽은 시야가 반드였어요 다 발원 쪽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반대쪽은 약간 좀 뻔했죠 서로 뻔한 플레이인데 이게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저 와드 하나 때문에 뭔가 조금 리브 샌드박스가 너무 편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이 이해는 가는 게 아프리카은 왜 저런 우왕좌왕하고 착각을 했냐면 일반적으로 시야 장악을 하는 데 있어서 팀 게임에서 어떤 개념이 또 있냐면 적 챔피언이 우리가 목표 지점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시야를 다 먹고 차단을 해두면 와드는 결국 챔피언이 와서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 막아두면 결국 저기는 시야가 없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한참 전에 박아놨던 핑화를 바로 농지에 단 한 번을 걸어가지 않아가지고 아프리카가 놓친 건 분명히 아프리카의 미스인 거고 그 와중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머뭇머뭇하다가 되게 허무하게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약간 넘치는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선택의 폭이 좀 좁아진 아프리카 프릭스였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승부수를 띄웠는데 레이프 샌드박스가 완벽하게 잃고 대처를 잘했습니다 사실 카밀쉔 같은 경우에는 한타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원래 사이드 싸르기가 좋은 편인데 여기서 이제 카이사도 장로 쪽에 뭔가 상대가 먼저 시야를 먹어놨기 때문에 뚜지가 힘들어서 아 우리는 이런 플레이를 해야 돼 하고 지금 오히려 이제 나르를 보러 갔는데 여기서 오리아나가 바론 버프가 있었거든요 유연이 빨라서 아 어차피 상대가 싸우러 오면 내가 나도 텔로 올게 근데 상대가 할 수 있는 플레이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일단 집으로 가서 막아보고 만약에 상대가 안 오면 나도 텔로 오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집을 갔는데 그 플레이가 상대의 수를 잃는 좋은 플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지나치게 과감한 것도 있었지만 만약에 리브 샌드박스가 판단을 조금만 머뭇거렸으면 한방역전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바론 버프로 순간 일단은 나르 혼자 막고 있어 오리아나는 테리스니까 상황 봐서 갈 게 아니라 빠르게 기한해서 막고 그 텔로 다시 장로로 오거나 아니면 본진으로 갈 게 판단을 했던 게 결국 카멜 쉔카이사를 다 막아내는 슈퍼플레이가 된 것 같아서 오 참 저희가 계속 이제 베테랑이다 관록이다 경영이 많다 이런 표현을 요즘 쓰고 있는데 상관없이 리브 샌드박스의 운영이 아프리카보다 전반적으로 한 수 위였던 건 확실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1주 차에는 리브 샌드박스가 한타가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았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완벽히 극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피오지 만나볼게요 페이트 선수의 오리아나가 두 번째 피오지를 받았습니다 로데스로 끝냈고 메자이도 계속 잃고 있었고 게임을 끝내는 한방까지 진짜 다 보여줬죠 그래서 또 상대가 탑을 노릴 때도 나르가 죽긴 했지만 오리아나가 이제 텔레포트로 합류를 하면서 상대 미달리도 죽여주고 약간 적재적소의 필요한 플레이를 다 해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어 이거 상황이 조금 N할 것 같은데 그냥 전멸 쓰더라도 킬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고 빅토로와 함께 정말 영혼의 라이벌 같은 진량 그래프를 보여주긴 했지만 게임의 기여도 자체는 페이트 선수의 오리아나가 압도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원래 오리아나라는 챔피언 자체가 이동기가 없다 보니까 뭔가 느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오리아나를 픽을 함으로써도 약간 전라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적재적소에 잘 움직여줬고 마지막 2장면 상대 머리 위에 놀고 있었다 나는 나는 너네 플레이에 다 알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게임적인 감각이 좋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아프리카의 점수 진짜 뭐야 여기서 페이트가 왜 튀어나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만장일치가 나왔네요 그럴만한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페이트 선수가 모두의 선택을 받아내면서 피어지를 차지했고요 1세트에는 사실 글로벌 골드가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팽팽한 경기였습니다 2세트에서는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3세트까지 가는 접전이 펼쳐질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